정부와 여당의 반대 속에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며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처리를 천명했습니다.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의 내용대로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유무 매입하면 초과 생산이 고착화되고 재정 낭비로 미래 농업 육성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며 연일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. 반면 민주당은 양국관리법 개정안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.